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나 주택 위기에 대한 일률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디자인과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연결된 열린 도시는 강력한 패러다임이자 통합과 포용성을 위한 엔진입니다. 아키텍처는 과거와 비교하여 측정됩니다. 당신은 미래를 건설하고 미래를 상상하려고 노력합니다. 건축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건축에 대한 나의 열정과 즐거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즐기는 이유는 우리 건축가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모두가 검은색, 회색,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국 학교의 교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격으로 충분히 상상력이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실망시키며, 제가 자주 말했듯이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독증을 겪으면서 하지만 넌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니오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미학적 원리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 건축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는 건축을 얻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적어도 30년 전부터 싸워왔습니다. 모든 신규 주택의 디자인에 더 중점을 두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택과 공공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생활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상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는 아마도 제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서 나가고 싶고 시골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은 파편화되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환경은 정말 끔찍합니다. 나는 단지 고품질의 재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때 단지 섞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축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우 가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건축가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을 것이 없이는 지을 수 없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동차는 줄어들고 자전거는 늘어나게 되며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나는 간략한 내용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미묘하게 변경하거나 어떤 흥미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TV를 시청하는 것은 그다지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완수하는 곳입니다. 현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전통적이라는 재미만을 위해 전통적일 수는 없습니다. 고딕 성당이든 로마네스크 양식이든 대부분의 건물은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탄다. 이는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이다. 나는 5마일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 5마일 안에는 내가 가고 싶은 장소의 8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을 때 내가 아는 거의 모든 건축가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급진적인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더 좋았지라고 말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는 1940년대에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피카소 전시회를 보러 갔던 것을 기억하며 나는 그 전시회의 생동감과 생동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런던 시민들에게는 다소 아방가르드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로 도시는 현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확산은 사회적 원자화와 단편화를 초래하고 탄소집약적인 자동차 여행이 지역 상점을 대체하고 대중교통을 대체함에 따라 환경적으로 재앙이 됩니다. 건축은 건물이 보유한 공공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년 이상 쌓아온 정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건축물은 읽기 쉽고 가볍고 유연한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외부에 두었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입니다. 비록 저는 운이 좋게도 렌저 피아노, 존 영, 그레이엄 스톰크밋 앨벤 허버를 포함하여 수년 동안 가장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곧 시민이 될 사람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내가 발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물론 나는 건축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도 적어진다. 피렌체에서는 고전적인 건물이 중세 건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조입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임으로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여전히 늙은 좌파이긴 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소련 등의 장벽이 허물어져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고, 건축가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시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도시의 디자인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고, 근처에 광장이나봐. 상점, 수술실이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잘 살고 계시네요. 건축은 느린 사업이며, 도시 계획은 더욱 느립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난간, 표지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거리를 방해받지 않고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특히 상향식으로 연결하고 공명판이자 원동력이 되는 등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향식과 하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론이 있지만, IT가 탄생했던 1960년대에는 모두가 가상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시는 병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렌체에서는 고전적인 건물이 중세 건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조입니다. 보르도에서 우리는 사실상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 바로 옆에 법원을 지었는데, 그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난독증의 한 가지 장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고 이상화하려는 유혹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11살 때 아주 늦게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난독증을 인식하지 못했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회는 탄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많고 복잡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작은 세부사항은 정치적, 사회적이며 공정성과 우리가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해 어떻게 재균형을 이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민간 개발자는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건축가는 특정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개 커미션에서도 꽤 큰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물들 사이에 대화를 매우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건물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아주 잘 어울려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르네상스 스타일은 중세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사무실이 밤에도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건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엄청난. 하지만 그들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국가보다 도시에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도시 간의 경쟁은 국가 간의 경쟁보다 더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은퇴할 것인가? 부모님은 늘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일과 삶의 열정을 가져라는 도공이셨던 어머니 다다께서 제게 심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에게 예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습니다. 도시의 활력은 건전한 용도와 사람의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탁월한 세계 도시인 런던은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